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.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어르신도 좋아하는 기원식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전통이 오래도 되셨고 역사를 가신 해트재가를 방문하게 돼서 또 그렇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저도 무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. 안전 문제라는 것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게 예고 없이 오는 것이라서 한 번 더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말씀도 경고하고자 오늘 이 자료를 방문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